그냥 오리지널에 우유 넣으면 되나요? 매워 그렇게 어우러지지는 않는 거 시켜만 돼요? 네! 시켜만요 무슨 맛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음떡에 떡볶이 전 메뉴를 시켜봤어요 레드마요 떡볶이, 부대떡볶이, 기운 떡볶이, 부대떡볶이 이렇게 4종을 시켜봤습니다 저는 부대떡볶이가 있는 걸 몰랐어요 저도 레드마요랑 부대떡볶이를 처음 접했는데 냄새를 낚이긴 같아요 근데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특히 부대떡볶이가 레스타를 아주 부대찌개 진짜 좋아 약간 급식냄우 같지 않아요? 근데 너무 좋은데? 뭔가 조합이 그래 보인다 약간 급식감성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이랑 비교해서 다른 떡볶이들이 맛이 어떨지를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치즈는 일단 2개만 추가를 해봤고요 하나는 기본에 넣을 건데 나머지 하나를 어떻게 넣을지 진행 중에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먹으면서 판단을 해볼게요 일단 치즈 넣지 않은 순정 떡볶이로 저희가 기본 떡볶이 먼저 먹겠습니다 제가 동글동글 제가 많이 주먹어 사쿠옥이 같죠? 기본 떡볶이를 먼저 먹을까요? 좋아요 이게 오리지널 지금 오리지널에는 비엔나 소세지랑 수제비 사리가 추가가 돼있어요 참고로 메디면 다 중상의 맛입니다 매워 그냥 매콤하다가 약간 레벨로 따지면은 저는 2단계까지 먹을 수 있는 맥믹이고 비닐은 3,4단계 정도 근데 제 기준에서는 좀 맵습니다 불닭볶음면보다 조금 덜 매운 정도? 저한테는 그냥 딱 적당한 맥믹인 것 같아요 홍수상태를 먹고 한 3일 동안 화장실에 못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는 진짜 아니라서 괜찮네요 무슨 잘생각으로 홍수상태를 죄송합니다 저는 그 엽떡 오리지널 정도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매워서 너무 놀랬던 거 확실히 기본 떡볶이라서 국물이 맑아요 근데 맛있어서 계속 그러죠? 응 엽떡이랑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어요 둘 다 매력이 있어요 다른 브랜드 떡볶이들은 뭔가 특유의 그 맛이 있고 신전도 약간 카레향껏 맞아요 엽떡도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엽떡만의 양념이 있고 약간 이런데 응떡은 그냥 뭔가 평범한 떡볶인데 맛있는? 응 그리고 국물이 많고 감칠맛이 나는 응 그냥 뭔가 학교와 군식집 떡볶이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서 이제 맵기 조절만 가능한 느낌 그죠 그죠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맛이다 근데 달달해서 맛있어요 근데 진짜 달달해 다음 떡볶이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매워 보이는 로제로? 은떡이 막 엽떡이나 이런 데 비해 양배추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양배추 진짜 좋아 약간 프레쉬한 느낌 응 음 달다 엄청 묽은 로제다 응 이거 진짜 닦네요 진짜 달아요 브랜드만의 로제 맛은 차이가 다 있는데 이 아이는 뭔가 달고 그냥 오리지널에 우유 넣으면 되는가? 그거 굳이 로제를 은떡에서 시켜먹을 이유는 없을까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이거 먹고 남은 동말에다가 우유 타서 졸여서 먹었네 진짜 약간 그 정도 상조경제 응 응 뭔가 그 로제가 약간 배합된 소스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게 그렇게 어우러지지는 않는 것 같아 지금 먹어보는 거 이거 똑같이 중상맛인데 하나도 없는데 응 진짜 하나도 없는데 이걸로 매움을 중화시킬 수 있는 정도? 오 맞아요 거의 쿨피스 역할이죠 저는 현재까지는 오리지널 응 저는 부드럽고 고소하긴 한데 아 맛은 있어 네 맛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맛이 없진 않다 맛이 없진 않다 근데 저희가 먹어본 타 브랜드 로제랑 비교하면 현저히 조금 순위가 밑에 있다 이거 먹어볼까요? 레드마요? 초면이라서 좀 설레요 근데 이거 딱 열자마자 여기 약간 하얀색 뭔가 기름기가 되게 둥둥 떠다니거든요 마요네즈가 둥둥 떠다니는 느낌? 응 근데 진짜 마요네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그런 게 떠다니려죠 진짜 마요네즈 맛이 날 것이네 냄새는 로제랑 비슷한데? 오 진짜 약간 로제 비슷한 냄새가 나긴 하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슨 맛이야 맛이 없는 거 아닌데 이 맛도 저 맛도 아닌지? 마요네즈 맛 안 나는데? 이게 무슨 맛이지? 국물을 먹어볼까 이게 무슨 맛이지? 조금 부드러운 오리지널 떡볶이 아니 근데 오리지널 떡볶이 맛도 사실 잘 안 나 약간 기름 때문에 맛이 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국물 닭발에 국물 닭 먹는 느낌이 나긴 해요 기름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게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정리를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진짜? 마요네즈 맛은 안 나 마요네즈 맛은 안 나 근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나만 표현을 할 수 없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응 저도 진짜 못하겠어요 일단 저희가 가장 기대했던 부덴 떡볶이를 한번 먹어볼께요 어? 햄 싫어? 나도 부덴 먹었어 왜 그랬어? 스패니머 선생님 저희 부데떡볶이에는 그 네모난 슬라이스 치즈가 위에 얹어져있어요 냄새 그냥 완전 부데떡이에요 부데떡 완전 부데떡 완전 부데떡 그냥 부데떡 그쵸?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스팸 아니에요? 스팸 아니에요? 스팸 이거 스팸이야 스팸 같은데? 리치엠 아닌 것 같아 일단 스팸 합격 떡 위에 올려져있던 체사 치즈 이렇게 먹었거든요? 와 좋아 보랏다 이거 국물 한 번만 드려보세요 그냥 부대찌개 좀 쫄으면 그 부대찌개 먹으러 식당 가면은 좀 쫄때까지 계속 끓이잖아요 지금 딱 그 쫄았을 때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괜찮죠 밥 말아먹고 싶다 햄도 진짜 많이 당했어가지고 여기 라면사리 나와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어떻게 햄 싫어하냐? 밥을 못 말아먹으니까 제가 주먹밥을 국물을 이렇게 떠서 음 음 음 와 맛있어 수제비살 진짜 잘 어울려 지금 수제비살이 들어왔거든요 저도 모르게 완전 잘 어울려 근데 좀 대체적으로 오리지널 말고는 매운맛이 그렇게 안 나네요 중상 맛인데도 그 훈제 훈연 향이 막 코로 들어가요 음 그냥 부재찌개 맛집 같네요 이거 진짜 저는 공떡의 대표 메뉴로 선정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원래는 이 오리지널 맛하고 레드마요 떡볶이에 치즈를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먹어보니까 치즈를 넣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뭔가 더 기름판이 돼서 난장판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치즈맛밖에 안 날 것 같은데 2대에 한 번 모짜렐라 치즈를 먹으러 이렇게 드시는 거 같아요 공떡은 치즈를 먹으려고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특유의 건강에 안 좋은 맛을 원래는 조금 이렇게 올려주고 마는데 치즈 2불을 줘가지고 그래도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니까 난 무조건 맛있을 것 같아서 근데 맛이 없겠어? 그쵸? 다 맛있는 조합인데? 맛이 없가기보다 치즈 전기름 너무 세서 부대맛이 묻혔어요 치즈를 많이 드셨어요? 치즈가 그만큼 없거든요 아니 치즈 넣으면 안 섞은 국물 점검 음 지금 치즈에서 크레파스 맛 나요 그냥 일반 치즈는 입에 녹으니까 식감을 인식할 수도 없는데 이 치즈는 저희도 씹어먹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가? 지금 크레파스 향이 여기 사악돌아 근데 이거 레드마늘 떡볶이는 진짜 무슨 맛인지 향도 모르겠네 짠 풍기 짠 풍기 다지볶음 섞은 맛 진짜 그 중식 향이 나요 이 그 왜 중식 특유의 볶음밥에서 나는 기름 향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다지볶음만 몸을 내고 그쵸? 제가 그 맛있지 않은 음식으로 배치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지금 이거 빨리 결론 내리고 이걸 치우고 싶거든요 레드마이어의 맛을 제가 딱 결정 지을게요 근데 치즈놓은 버전은 오리지널이 훨씬 맛있어 치즈 부대도 맛있는데 확실히 오리지널 국물이랑 치즈가 더 잘 어울려요 근데 이건 부대떡볶이 그 자체가 너무 맛있어 음 그러네 얘는 부대의 그 맛과 부대의 향이 엄청 매력적인 떡볶이인데 이 음덕의 치즈 향이 엄청 세잖아요 치즈 맛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부대맛을 다 가려요 치즈 초반 비추드립니다 비추비추 집에서 라면 사례를 준비해야 돼요 완전 방추 맛없 쓸 수가 없어 아니면 밥 한 그릇 진짜 뚝딱 뚝딱 그냥 저희 둘이 지금 처음 보는 떡볶이의 매력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뚝배 좀 음떡은 음떡만은 어떤 매력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좀 평범한 정말 그런 맛이다 근데 이제 모두가 다 좋아하는 대중화된 맛을 내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 근데 부대는 아니에요 완전 특색이 있어 라면 중에 부대찌개만 담는 거 응 그것보다 양념이 더 맛있어 응 말 다한 거 아니야? 라면 보다 맛있는데? 일단 치킨다면 오리지널을 제일 경수하고 응 그 다음 부대 근데 오리지널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지금 부대를 엄청 극찬했는데 그 이유는 이 아이가 엄청 새로워서 계속 언급을 드린 거고 오리지널이 사실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이거 계속 먹다가 아빠도 계속 얘만 먹었거든요 어느 순간 살짝 질리긴 해 그리고 여기는 햄이 많이 들어있어서 엄청 특별하다고 느껴지긴 했는데 저도 역시나 오리지널이 더 맛있다 응 숙고운 햄 사는 건 진짜 극찬드립니다 랍소를 이렇게 소신껏 장사해주세요 노재도 맛있는데 대한민국 노재반열에 비해서는 조금 하위나 세강자들이 너무 세다 일단은 그 레드마요 떡볶이는 확실히 진짜 물음표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정말 맛없다 맛있다 이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모르겠는 맛 진짜 물음표를 모르겠어요 신기한 음식이었고 정말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 그래서 저희가 보통 콘텐츠 하면서 조금 저희 입맛에 안 맞았던 음식도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혹시 매장에서 드실 수 있으시면 저는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대떡볶이가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저는 오늘 생각나는 게 부대떡볶이 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요 너무 새로웠고 생각 외로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물론 기대는 했지만 건더기가 너무너무 통실해가지고 햄이 진짜 많았어 14,000원에 부대떡볶이 그만큼 나온다? 진짜 이건 혜자다 라고 할 수 있는 양이었고요 라면 사례는 진짜 나중에 꼭 집에서 드셔보시면 정말 꼭꼭꼭꼭 준비해보세요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뭔가 부모님이랑 먹어도 부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 떡볶이 맞아 약간 밥 말아 드실 때 진짜 대중적인 맛이었고 로제떡볶이는 사실 크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근데 로제떡볶이를 나는 오늘 로제떡볶이를 먹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응떡에서는 굳이 시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응급실 떡볶이 국물 떡볶이는 워낙 잘 알려진 맛있는 국물 떡볶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약간 국물 떡볶이가 이제 이제 은떡의 원탑이라면 구대떡볶이가 서브 주인공이었다 약간 요런 느낌 은떡은 사실 치즈로 유명해가지고 많이들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대떡볶이는 온전히 그 떡볶이로만으로도 되게 멋진 존재라는 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구대떡볶이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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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